경영. 최고 연봉을 받는 영업사원의 영업전략은 다양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성과와 성공적인 영업기술을 기반으로 구성됩니다. 이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목표 설정 및 계획 수립. 최고 연봉을 받는 영업사원은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계획을 세웁니다. 예를 들어, 연간 판매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합니다. 2. 고객관계관리. 영업사원은 고객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고 연봉을 받는 영업사원은 고객과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지속적인 소통과 고객의 니즈 파악을 통해 고객 만족도를 높입니다. 3. 제품 및 서비스 이외.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영업의 핵심입니다. 최고 연봉을 받는 영업사원은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합니다. 4. 적극적인 마케팅 및 판매 전략. 최고 연봉을 받는 영업사원은 적극적인 마케팅 및 판매 전략을 구사합니다. 이를 위해 고객의 니즈와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5. 문제 해결 및 협상 능력. 영업에서는 문제 해결과 협상 능력이 중요합니다. 최고 연봉을 받는 영업사원은 고객의 문제를 빠르게 파악하고 해결하는 능력과 효과적인 협상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결합되어 최고 연봉을 받는 영업사원의 영업 전략을 이루고 있습니다.